저의 게임을 통해서 저 숫자가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 오즈워판사 승인이 되겠습니다. 아웃인 아웃 들어오면서 팍스더링같자. 박규현 선수가 부설턴 세면 들어옵니다. 나이스 나이스. 조윤이가 너무 잘 파워 들었어. 상빈 선수 준비해주세요. 나이스. 상빈아 편리자. 장찬이 호준까지 안 나가게 상하게 저도 돼 호준이 있잖아 호준보험 있어 자유 여기 여기 오줌 파운드하스의 정수의 생일을 따릅니다 잘했어 잘했어 방송 분량 뽑았어 친구 입고 친구 입고 열심히 하자 형이 이제 좋잖아 워낙 역전해야 돼 성민이 정한테로 좁은 개선 한 번 터트려봐도 내 뒤에서 친구를 나오면 정신 벗겨 완벽하게 맞춰 나이스 성민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렇게 되면 무너지는 건 최영훈 선수 대성비를 못뜯어내며 제기됐습니다 초반에 승하랑 승민이 너무 쏘리 까비까비 나이스 나이스 성민이 유튜버가 뽑았네 죽어가지고 잘했어 이번엔 너네 달려라 내가 할게 허팝 가자 짜요 다이어트 야 니가 나이스